안녕하십니까. 연천군수 김광철입니다. 오늘은 제52회 연천군민의 날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뜻깊은 날을 함께하여야 하나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여 못내하셨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버텨주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군민 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2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새롭게 편곡한 군민의 노래 영상으로 축하와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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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